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파트 2의 첫 시간 제 13강입니다 여러분 파트 2에서는요 8가지 동사를 활용한 필수 표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파트 2를 다 공부하시고 나시면 아마 중국어로 동사 표현을 활용해서 중국인과 대화 하시는데 자신감이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먼저 제 13강 마시다 와 먹다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중국어로 어떻게 문장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대표 문장이에요 문장 한번 볼게요 저는 빵을 먹어요 라는 표현에서요 워 라는 주어 치 먹다 라는 동사 뒤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는지 목적어인 미앤빠오빵을 붙여서 워 치 미앤빠오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먹다 라는 표현은요 치 를 사용할 거고요 액체류를 마시다 라는 표현은 흐어를 사용할 겁니다 중국어에서는 치와 흐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동사 두 개 기억나시죠? 먹다 와 마시다 먹다 는요 치 마시다 는요 흐어 흐어 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떤 단어를 붙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빵이에요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미앤빠오 미앤빠오 미앤빠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밥 쌀미자를 붙여서 쌀밥 그러면요 미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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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마실거리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? 저는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커피는 중국어로 카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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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빵을 먹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?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요 밥을 먹어요 그는요 쌀밥을 먹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? 타 치 미판 타 치 미판 타 치 미판 헌하오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녀는 커피를 마셔요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타 흐어 카페이 타 흐어 카페이 그쵸 흐어 마시다라는 동사 뒤에요 카페이 마실거리를 그냥 붙여주면 끝 문장 만들기 어렵지 않으시죠?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희는요 죽을 먹다 저희 이렇게 아프거나 할 때 먹는 죽 있잖아요 그쵸 죽을 먹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죽을 마시다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중국인들은 죽을 아플 때 먹기 보다는 실제로 아침 식사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죽을 마시다 라는 표현 중국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먼저 죽 중국어로는요 쪄어좌우 쪄어좌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쪄어 죽을 마시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? 맞아요 흐어좌우 흐어좌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우리말과는 조금 다른 표현 되게 재밌으니 꼭 한번 기억해두세요 여러분, 저희 오늘 배운 먹다와 마시다 라는 동사 두 가지 생활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어 꼭 복습해 주시고요. 교재에 보충 단어 나와 있으니 실 그리고 흐어 라는 동사 뒤에 붙여서 꼭 연습해 주세요. 그럼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셔서 저희는 다음 제14강에서 뵙겠습니다.